옷 좀 한 번 또 갈아입을까? 그니까요 막 30기가 50기가 이런 거 보다가 14기가면 많이 줄었지 아무래도 60프레임이라서 좀 그만큼 와우 개비쌈 스트라이크 슛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렇게 생겼어 이번엔 스포츠웨어 해볼까? 아니지 트랙 안 입어봤잖아 트랙 입어보자 페놈 잔재 이거 할까? 뭐지? 아 핀이구나 뭐지? 아 핀이구나 그럼 뭐 그니까 진짜 그니까 내가 미치지 가위몸 를 아 아 에이 이 노래는... 아니다 about Rick. 너무 죄송합니다. 뭐 더 알았던지? 내가 도와주 한테... 그래도 내가 말해. 너무 죄송합니다. that new spider-man hadn't shown up everyone would have been fine please don't try to talk me out of this i know what i'm doing okay good so that's my big secret that's why i've been so busy what's your experience 이 녀석이라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의 클럽, 크루, 팀? 음... 아니... 릭은... 최고였어.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을까? 제 도움을 원하다면, 아니면 릭이 먼저 끌어들여 놓은 사람들인가? 제 도움을 원하잖아. 당신은 이 친구의 친구야. 오케이, 가자. 어디? 어디? 피스크. 윌슨 피스크타운가? 내가 높은 곳에 잘 모르겠어. 괜찮아. 내가 봐야겠어. 아, 근데 60프레임 모드하니까, 그래픽이 조금 아쉽다. 당신은 이곳에 자신을 지켜줄게. 우리는 피스크타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킹펜의 오피스 스페어? 당신은 이곳에 들어갔을 때, 이곳은 이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구입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참여하셨나요? 이곳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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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70%로 이동했다는 것들은요. 아, 그럼 넌 지도자 아니었어? 아, 맞다. 언더그라운드라는 애들이 원래 있었다고 그랬죠? 엄마가.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스파더맨은 혼자서 가만히 있어야돼. 자. 하긴 시기상으로 얘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는게 말이 안되지. 밸드에서 뛰어들어. 너는 두려워해. 너는 두려워해. 너는 두려워해? 뚜껑을 통해. 너는 두려워해야 돼. 와우. 와우. 너는 괜찮아. 야 이거 나는 와 씨씨 올라오지는 못하겠다. 이게 게임이니까 아주 와우. 스파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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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맨. 스파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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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덨. 스파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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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런 이런 구도 싫은데. 라오 오토 생각나서. 아. 좀 벌벌 떠는 그런 느낌 해주자. 아 근데 이런 구도 싫은데 라오2 생각나서 좀 벌벌 떠는 그런 느낌 해주자 야 이걸 어떻게 가 이러면서 킹침한 짬푸 오 뭐야 오 맨 이건 다 많아? 그래 새로운 핸드폰은 계속 이어서 지속에 체크할 겁니다 그게 소식에 따른 문화가? 새로운 자 eBay란? 새로운 전문가 스파라더맨는 말이야 이번 주에 가장 불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요 내 칼리바레이션 얼마 전에 내가 내 확인할게 할게? 마이올, 내가 마저나 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건가요? 오. 당연한 나, 나 구경 좀 하고 있을게 아 얘네들은 모르잖아 스파이더맨인지 그때 걔네잖아 어 오리지날 때 있었던거 그 쉐도우맨인가 그림자맨 그거 그리스도래 하하하하 킹핀이네 아 미안하다 어 조심해야겠는데 어 조심해야겠는데 어 조심해야겠는데 어 캐시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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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그녀의 왼쪽이 있어. 저녁에 도와줘야 돼. 그녀가 말한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돼. 여기 곧 다시 만나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나? 여기 그리고 CCTV 달려있으면 어떡하려고 저기 가서 갈아입냐?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괜찮나? 겐기. 저는 벽에 있는. 좋은.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아직 안 돼.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그녀들이 예상해 보니 심각이,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그녀에게 실구만 있어? 그녀의 왼쪽으로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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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사이 그쪽으로 가면 돼. 이해! 당연히 궁금해요. 좋다고 생각해. 다음은 내 이상이 다 훈련 중인거지? 개 많은. 그럼 전икfen에 이 Zaai를 찾아봐. 저의 귀요일에 문의 감이 없어. 그쪽으로 가면 돼. 아우, 저 스타드! 어디 있을까? 퍼뜨리 얘가 왜 위험하지? 그렇지, 위험할 수가 없네 비stonesu 쟤도 잡아야겠는데요? 일단 Alright, fine. Hit him in the nuts! That's not your lucky day. Sorry! Hurry up! That's the way! Alright, fine. Wow, this is a flood! Whoa! Lights out for you. Don't let him have it! 10. Good night. Take care! Hopus knows we got his territory. Guy deserves to feel free. Lookin' great! Spider-Man's here! Nap time, bro. Why are you taking your fine draws down this? Whoa! Hey, I'm coming! Rise up! Not low! Nice! Nice! Gotta be quicker than that! He's not living here alive! I need help! I need hel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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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looking around... So, well. Good... Good... Oh! 왜 내가 걸릴 각이였어 방금? 싫어 너희들 너무 많아 적당하면은 잡아줄텐데 너무 많아 나 좀 더 와 들어와 들어와봐 나이스 딱 좋아 이건 뭐야 거미동굴 같다잉 그러니까요 다음엔 어떤 고기 먼저 캘까 이런 느낌 누가 누굴 야 근데 나도 이걸 참 아득바득 다 스텔스 테이크 다운을 했다잉 참 나도 징하다 어디로 가야돼 이제 오케이 피니 아직도 없나 아는 어디에 가야 했지 이 인터뷰에서 피스크에 대해 그 때 그는 수술을 지켜줄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르겠고 그런데 또한 그의 사회에 있는 사회가 있는 곳에 있는 수술을 찾았다 그래서 미술품 뒤라 어? 이거 맞아? 와우 뭐죠? 칼이 회전을 하는데요? 내 눈썰미 칭찬해 그치 있지 있지 맞아 그런거 있지 그니까 여기서 멀어지고 있는거지 지금 멀어지고 있는거지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는거지? 넌 안 해야될거지 넌 안 해야될거지 그 아래가 안될거지 그 아래가 안될거지 그 아래가 안될거지 그 아래가 안될거지 전문의학자 그리고 록쌍을 죽였다 록쌍이 다 죽였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개쩌렸네 순간 아 근데 걸렸을 때 왜 위로 안 올라갔을까 얘가 저 칼 저렇게 능력이 좋았어? 베놈 대시? 오 개쩌렸네 존맛 베놈 대시 또 있니? 또 강캐야? 또 강캐 타입이야? 베놈 대시 베놈 대시 베놈 대시 베놈 대시 베놈 대시 이오디 베놈 대시 뭐 바로 메인캐를 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 연구소 같은 데 터는 방법도 있고 오우씨 야 이거 쩐다 모션 넘어뜨린다고? 개좋네 너무 갖고싶네 저거 진행에 엄청 도움되겠는데 더 세진다 이거지 공중공격이 이건 다 뉴게임 플러스 용이지 아 아니구나 뉴게임 플러스 맞네 잠김 조건이 아이 그지같은 뉴게임 플러스 어느 천년에 하라고 됐어 다음으로 갈게요